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자! 출발! 가자! 아 예완이 인정 잘해! 오 달려! 은기 언니가 드라이버는 쳐도 오오이 베스트 드라이버 와 근데 이렇게 멤버가 운전하고 놀러 가는 건 처음이야 다 같이 가는 건 너무 처음이지 않아요? 진짜 힐링이다 언니 지금 되게 멋져요 은기 언니 근데 그거 알아? 나도 운전면허 있다 언니 이제 장면허 아니에요? 그니까 이제 좀 연습 좀 해야겠어요 가자! 출발 출발! 노래 나 들어볼까? 노래 좋죠! 원래 너무 행복해요 레패 라잇 레패 라잇 세븐틴 하! 아이쿠어 나다!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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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웍? 웍? 화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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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도 있네 나 여기 처음 와봐 이거 어디 집어넣어? 약간 희균 같게 문경? 문경? 문경 문경을 하러 갔어? 아니요 한 번도 안 와봤어 아... 자, 예나 언니 문경이행시 갑니다 문! 문이 메고 나와주자 언니 문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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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갑자기 온라인 시키지 말라 했더라 아, 아! 아, 아, 아! 일단 제가 요즘 좀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? 처를 들려주세요 아, 너무 좋아! 아, 아니겠죠? 야, 추억이다 너 때문에 자꾸 만내네 그 순간이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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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이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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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래 나 콘서트 때 하고 싶었거든? 어, 진짜? 그 롤리폴리가 원래 시작이 롤리폴리가 아니었어 아, 이거였구나 브리스였어 작사랑은 난 하기 싫은데 말을 해볼까 이렇게 기다리다 미치겠어 자꾸만 내 가슴이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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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자꾸만 내 몸이 잊어버리고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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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미 언니 신청곡 없어요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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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곡! 좀 신나는 느낌? 어, 나... 저는 신나는 노래 많이 안 듣... 아, 그래요? 그럼 언니 좋아하는 노래! 저는... 페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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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페이크... 나 갑자기 예뻤었어, 이제 분위기 아니야! 예쁜 부디 아니야? 네! 네! 오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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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내 그 부트가 라오보 사랑해! 약간 폴킨 선배님 노래 들을 것 같은... 아, 진짜? 어! 난 나 어떤 노래 들을 것 같아? 유지, 너는 이제... 나는 아이돌 수록곡 찾아서 듣는 거 진짜 좋아해 아, 진짜? 얘는 진짜 다 알아 톰 형님 모드를, 발라드? 발라드? 발라드! 언니는? 나? 난 댄스곡! 확인! 자,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말해주세요! 모델 세리아! 어? 굿! 에즈! 헬! 저 원영이가 듣고 싶은 거 들을게요! 오케이! 원영이의 팝스! 헤엘 척, 체크 마 네일! 에이! 베비, 하이 유 필! 오! 오! 헤엘 터스! 체크 마 네일! 아우! 베비, 하이 유 필! 아, 진짜 놀란 것 같아! 아, 재밌겠다! 패러글라이딩! 아, 저런 높이에서 뛰나? 저 정도일까? 근데 무서울 수도 있겠다, 뛸 때! 저, 뛸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! 그러니까요! 아, 우리 진짜 집 라인에서 밖에서 다행이다! 진짜 언니 가위바위보 신혜연수! 진짜! 프로그램 라인이 너무 하고 싶었어! 신이 도와주셨다! 문경 뭐가 유명한지 좀 찾아봐야겠다! 오미져! 문경 오미져! 문경 맛집! 쌈밥! 헉! 맛있겠다! 쌈밥 맛있겠다! 빨리 밥 먹고 싶다! 와, 안녕! 여기다 언니! 우와! 보란듯이 무너져서 바닥을 뚫고 전 시간까지 자! Let's go! 아까 힙합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, 힙합 비밋이요? 아, 힙합 비밋이요? 빠라비 빠라붕붕붕! 빠라빠라딴! 그러면 한 번, 내가 왜 이룰지? 그래? 아하! 오케이! 맨깨야! 아하! 좋아! 좋아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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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이른 새는 추락했던 날 어둔 나날 속에 갇혀 있던 날 그 때 틈에 너를 끝내야 했어 Keep it in the sky, it's a violent sunset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야야야야야 1, 2, 3 1, 2, 3 1, 2, 3 매일 눈치 않아 속에서 날 책 속에서 날 여름 속에서 사랑을 느껴 음 사랑을 배워 매일 자랑을 보냈습니다 두근두근거려 그런 애서 미칠 것만 같아 어, 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, 뭐야? 귀엽다 도착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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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여러분 안 좋은 점 어땠나요? 이야, 고생했어요 언니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착! 야하! 오, 예쁜데? 우와, 여기 너무 귀엽다 버섯 같아 어, 난 저거 딸래 난 그댈 딸래 난 그댈 딸래 우와, 귀여워 우리 가보세요 나꾸야, 우리 먹고 있으니까 나꾸 여기서 놀다 와 왜 나만 못먹어? 아니야, 뭐지? 장난이야 근데 사실 외관만 보면 나는 간장떼장이 팔 것 같아 아니지는 않아 나는 약간 돌솥비빔밥? 그래,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타리아 뭐 토마토토리아 오, 그런데 파스타? 나 토마토 파스타 먹고 싶어 나 토마토 파스타 먹고 싶어 나 크림 파스타 먹고 싶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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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배고파 야, 나 아까 여기 써있어 아아, 똑같은데, 키가 야, 키가 똑같은 옛날에 혹시 추운데 왜 뭐 춥게 입고 있어요 따뜻하게 봐야죠, 언니 밥 먹으러 가요, 언니 귀엽네 귀엽네? 와, 진짜 근데 너무 귀엽다 여기 희영이네 직접 만든 룩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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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자 밥 먹자 자,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와, 도착 자, 일로 오세요 네 갑시다 제가 또 목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목 좋아하잖아요 맞아요, 저 목 진짜 좋아해요 도토리아 돼지 주물렁, 돼지 주물렁 비빔밥도 했어? 도토리잖아 도토리잖아 야, 목 먹자 갑시다 갑시다 약돌 돼지 주물렁 있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뭐 먹을까요? 근데 언니, 만두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언니 도토리 목밥 먹어야 돼 목밥은 무조건 먹어야 돼 목밥은 무조건 먹어야 돼 들깨 수제비 들깨 수제비? 어 붓구미가 뭐예요? 붓구미 안에 팍 들어있어요 팍 들어있어요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묵과 한 개? 수제비 하나 수제비 하나 그래 붓구미 하나 도토리 묵 알아? 응 바람쥐 이렇게 도토리게 1분으로 먹지? 동그리 동그리 근데 그걸 먹을 수 있어요? 쎄지 무 어떻게 하잖아 쎄 거로 먹진 않아 맞아 브이로그 이런 거 본 적 있어요? 네 그렇죠 좋은 거 한 번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? 어,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브이로그는 사실 이런 것도 해줘야 돼 원이요? 원이요? 얜 본 적이 없어 브이로그는 말 없이 자막으로만 나가는 거 아니야? 자막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? 브이로그는 맞아요 저희 마음이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자연스러워야 돼 그게 요즘 세대인데 맞아 그리고 그냥 핸드폰도 보고 러블리 브이로그로 갈게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켜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리고요 그리고 또 얼굴 자르는 거 알지? 아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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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만 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기다립니다 오늘 사실 브이로그는 언니가 언니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막 대학생들 대학생들 잠깐만 여기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 어울려요 오늘? 잘 어울려요 자 내가 오늘 뒤타림이랑 잘 어울리는 시트 도토리 몰기랑 잘 어울리실 때 너무 안전 도토리 몰기랑 잘 어울린 시트 도토리 몰기랑 잘 어울리는 거 도토리 몰기랑 잘 어울리는 거 이거 왜 있어? 이거 좀 귀엽다 좀 봉생마을 거의 다 도착했나봐 어 1분 남았어요 음식 체험관도 있네 자 음식점인데? 아싸! 음식점 아싸 내 생각엔 여기 모심점 여기인 것 같아 진짜? 음식 체험관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만들어서 우와 이게 뭐야? 죽으실 때 한마리 좋다 그 연결력이 그 사진만 말이야 그 사진만 말이야 좀 내려드리게 도착! 은비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착! 아 배고파 죽을 뻔했어 도착이 도착 어떡해 마음껏 먹을 준비 됐으니까 당연하죠 국내 여기 뭔가 맛집의 스멜이 나요 여기 완전 맛집의 스멜이 나네요 언니 여기 장톡대 있어요 우와 여기 김치랑 장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? 장가래 김치 장가래 김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톡대 보신 적 있으세요? 어렸어요 없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맛 좀 보여줄게요 우와 너무 좋아 오 냄새 된장인가? 된장이에요 네 된장이에요 우와 된장? 네 우와 엄청난 된장이 나오죠 어머 어머 처음 봐요 그쵸 맛 좀 볼래요?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이거는 얼마 정도 묵은 된장이에요? 보통 이거는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보통 2년 지나면 우리가 먹어요 맛있다 된장 맛나요? 된장찌리 크림치 맛있어 네 이거 한번 만들어보실래요?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? 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선생님 너무 기대돼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져갈 거예요 우와 진짜 저는 오늘 너무 문경이 잘 온 것 같아요 엄마가 가면 가르쳐 드려도 돼요 우리 엄마 기다려 내가 알려줄게 엄마 기다려 내가 먼저 먹어보고 갈게 오늘 고추장을 만드는데 그냥 고추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미적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오미적 고추장 오미적 고추장 맛있겠다 오미적 고추장은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나누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차례대로 오셔서 고춧가루부터 계량을 해서 만들게요 네 이거 도장금이 아닌 것 같은데? 다시 깨져 당당다라 당당다라 당당다라랑 나 장금이 오늘은 임금님을 위해서 오미적 고추장을 만들 테야 오미적 고추장을 만들 테야 아이고 괜찮나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마 내 고추장이 제일 맛있을 거야 아마 내 고추장이 제일 인기 있을 거야 이 모양의 장금이는 나야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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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제가 또 계량하면 젖어 당당하고 먹었는데 우리 장금이 팀이 제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맞아요 잠깐만요 오케이 아 앞치마도 못 매는구나 네 네 분이 어때요? 달라요 우와 다 다르네 민주 언니께 제일 몰랐어 난 물이야 넌 뭐야? 고춧가루가 조금 덩대로 가서 질릴 거야 에휴 저희는 장금이 합격인가요? 그러면? 아 예 합격이에요 예이 아 쟤네 저도요 저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아 어렵네 우리 붉어졌어요 붉어졌어요 색깔이 예뻐졌어요 빛깔이 너무 예뻐요 약간 윤기 넣어요 윤기 윤기가 나죠 그쵸? 이걸로 떡볶이 해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아 완전 이제 이제 자 여러분 고추장 이렇게 본인 만드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? 와 내가 고추장을 만들었다 와 하다 하다 고추장을 만들다니 태양아가 처음 만들어 봐 처음이에요 고추장 아까 맛보니까 어때요? 너무 많이 썼대요 진짜 진짜 너무 달아요 이거 만든 걸로 가지고 우리 밥 먹을까요?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위에 올라가서 고추장을 가지고 비빔밥을 이제 먹을 겁니다 와